저희 마음대로 막 시작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막 시작하려고요. 지나가시는 분들 지나가시고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 잠시 멈추셔도 좋은 구경 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스윙 시즌이라는 밴드이고요.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밴드라서 실력은 괜찮지만 가사와 코드를 막 못 외워 헤매고 있어요. 하지만 불러주셔서 그리고 러빙앤즈 초롤 2번 도서관에서 되게 뜻깊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안에 달려왔고요. 먼저 좀 신나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싶어하는 장르 집시 재즈인 집시 재즈 장르의 한 곡 샤인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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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첫 곡 샤인이었습니다.